아우 절단검사고 첫번째 오는게 너무 좋네 많이 유지력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우 절단검사 뭐야 다잡았네 아우 타고리가 너무 길다 아 이 평타 왜 이렇게 쎄냐 쎄더라 어차피 갱 안통해 아우 절단검사고 첫번째 오는게 너무 좋네 많이 유지력이 괜찮아요 더 손에 들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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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라 저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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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라인 관리 안 해주네? 레이더기죠? 긁을까라 그냥 야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쎄다 아 이건 실수했다 아 아깝네 아 잠만 이게 왜 이거 안타져? 개버그 어? 좋아요 개구리에 개구리 그렇지 공 날라온다 아니 공을 왜 써? 아 이런거 하나하나 너무 아까운데 미니언만 태우고 아니 오크타 맞아줬어야 되는데 살짝 위험했다 아 앞에서 오자마자 죽겠는데 개꿀재미네 아 너무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진짜 죽을 수는 없다. 진짜 죽었다. 뭐야. 다 잡았네. 아니 이런 거 대포 왜 먹냐고. 불편하네.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뭐야 저거 끊어주네. 가만히 있는데 피가 다 빠졌다.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아니 도대체 내 위치를 어떻게 알아? 원래 피지플레이가 암살형이긴 한데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이제는 원딜라이버다.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잡았나? 못 잡았다.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.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 죽어도 1화임 먹어야 된다고 뭐야? 답답ado. 근데 이거 더 이렇게 하다가 진짜 지울 수도 있겠다 상대표 없어서 칼팀이 있을 때도 하거든요 뭐야 공이 6초야? 뭐야 제가 친하게 괴롭힐 것 같은 경우에는 올려주시면 되니까 가장 높은 수준은 사람들을 회복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아직 더 나왔던 편이라 빠져나오지 이러면서 강한 수준을 찾는час 이럴면 뭐야 나 마지막 칸탄 별로 한 게 없다 자크가 어그로 개잡으네 쟤들 개고수네 저게 저게 마술사인가? 아 근데 다 잘했어 이게 막 누구 한두명이 특출나게 잘한 그런판이면 대체 못이긴 게임인데 다 할거 다 해주고 죽었어 와 제대로 질량 1등 하는거 질이네 출감제도 재밌어 보이네 자